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은 애쓰 주방에서 흔한 약을 알고 있나요? 이깨는 좀 처지고 다리는 수저고 머리는 정금만 그 맘도 누르는데 내 속삭이므로 행복의 추운 거로 그대 맘을 감싸줄게요 따라하면 돼요 감춰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게나 또 힘이 될까 여행 오겠죠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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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울한 사람도 자칫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, 행복해져라 버스에서, 택시에서, 차가용 안에서, 주방에서, 견약이 나고 있나요? 어깨는 축 처지고, 다이는 쑤셔도, 머리는 잠금 없는 마음도 누르는데 내 속삭임으로, 행복의 좋은 꿈을 그대만을 밝혀줄게요 그대만을 밝혀줄게요 네, 첫 번째 곡으로 행복의 주문 들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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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